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요구를 하게 만드는 그런 뭐랄까 비상한 재주가 있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참고로 무편지본이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시부모가 보는 앞에서 내 남편을 부를 때 그냥 편하게 야 꽁꽁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이도 동갑이고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닌데 왜 안된다는 거야 왜? 1. 아들 편 만드는 시어머니 너무 싫어요. 엎친 듯 덮친 격으로 효자인 남편도 너무 싫어요. 남편을 낳아주신 어머니라서 저도 며느리의 본분 그 이상을 하며 또 아들만 둘 있는 집안이라서 딸처럼 애교 부리며 이쁨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남편과 저는 동갑으로 서로의 호칭은 자기야. 그러나 유교걸인 저는 저희 친정부모님 시부모님 보는 앞에서 자기야라고 부르는게 남사스러워서 야 윤호야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남편은 굳이 저를 부르지 않고 저만 남편을 야 윤호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죠. 얼마 전 어버이날 저희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저 이렇게 4명이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외식을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부부를 쳐다보면서 아이고 너희들 모처럼 사이가 좋아 보인다. 나는 니네 아빠한테 맨날 말을 해. 소진이 얘는 말투를 좀 고쳐야 한다고 말투를. 이러면서 완전 개 짜증나는 표정으로 윤호야 이거는 야 너 이거랑 동일한 말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건 네 남편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리 까는 거다. 이러면서 급발진을 하는 거예요. 순간 너무 당혹스럽고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어서 아니 면전에 대고 갑자기 욕하기 있다고? 그런 거 잊기 없기. 너무 불쾌해가지고 왈칵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여하튼 남편은 황당한 표정으로 어 그래도 야 너 이렇게 말을 한 적은 없는데 그냥 윤호야 이렇게 부른 적은 있지만 이러면서 말끝을 흐려요. 실실 웃으면서 그러게요. 저는 남사스러워서 어른들 보는 앞에서 자기야라고 부르는 게 싫어요 어머님. 저는 그냥 이름 부를 건데요. 아니다. 이름을 부르거나 야 너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요. 너 호칭 좀 똑바로 해라. 남편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다 그거. 이러면서 끝까지 본인 생각을 굽히질 않더라고. 여하튼 그래요. 이러면서 막 성질을 내니까 저도 당황스러워서 얼른 다른 소재로 넘어갔습니다. 아니 근데요. 평소에 저를 얼마나 개무시하는 거면 저런 말을 며느리 면전에 대놓고 하는 걸까요? 저희 부모님은요. 저희 남편에게 즉 당신들 사위에게 존대를 할 정도로 귀하게 여겨줍니다. 제가 윤호야 라고 부르는 게 정 싫었다면 자기 아들한테 말을 전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며느리한테 어? 그것도 음식점에서 다들 들리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게 얼마나 무례한 짓거리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구역질이 올라온다고요. 저희 남편은 7일 중 이틀은 집에 안 들어옵니다. 나머지 5일도 저녁에만 잠깐 보는 상황이죠. 근무 특성상 직장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3교대 근무로 남편과 퇴근 시간 쉬는 시간이 맞지도 않고 또 제 인생 사는 것도 정신없고 힘든 와중에 아기는 가져야 하는 건 알지만 돈이 없어요 돈이 그러니 맞벌이를 해야겠고 애 봐줄 사람은 없고 시어머니는 퇴행성 질환으로 아기 못 돌봐준다고 미리 못 박았어요. 나는 그런 거 못한다. 이렇게 총체적 난국인 상황에서 시부모님이 근데 아기는 언제 낳을 거냐? 이렇게 물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호가 너무 직장이 많이 시간을 소비하고 저도 3교대니까 얼굴도 보기 힘들어요. 아기를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댓글을 했어요. 그러자 저희 시아버지는 단번에 아이고 윤호야 니가 하고 싶은 일도 중요하지만 말이다.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 됐으니까 워라배를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직장으로 옮기면 좋겠다. 이랬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말을 딱 자르더니 소진아 남자는 남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 남자는 남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 남자는 남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3번이나 강조했어요. 정말 소름이 딱 끼치더라고요. 애 낳아라. 근데 돈은 지원 못해준다. 내가 애를 돌봐줄 수도 없다. 이런 와중에 그래도 내 아들은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해. 며느리 너 혼자서 일도 하고 애도 보고 집안일도 해라. 이런 거지같은 심보가 너무 고약하잖아요. 저희 남편이 잔소리가 너무 심해 힘들다는 말이 소진아 내가 보니까 니가 좀 정리정론을 못하더라. 우리 아들들이 나를 닮아가지고 아주 깔끔해. 이러고 또 아들 편드는 시어머니 결혼하기 전 내일 염색에 신경쓰지 않는 아들의 아들의 제 엄마라고 생각하고 제가 샵 예약해주고 돈도 다 지불했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던 시어머니 시부모님이랑 떠난 제주도 여행이 꼴랑 비행기 값도 안 나오는 20만원 덜렁치워주고 여행 데려와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던 시어머니 결혼식 후에 추기금으로 들어온 돈 우리 친장부모님은 대략 2천만원 전부다 저희 부부에게 줬고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이런 상황을 다 말을 했거든요. 주시더라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랬냐? 근데 우리는 못 준다. 이 돈이 필요해. 이러면서 100만원만 주신 시어머니 큰 며느리가 새로 왔는데 턱이 없다고 어이고 턱이 없으면 말려는 재수가 없는데 이러면서 혀를 끌끌 차던 그런 시어머니 소중한 손자까지 낳았는데 신생아를 보자마자 턱부터 봤다는 시어머니 손자가 어이구 이게 저거 엄마를 닮았네 이러면서 탐탁치 않아 하는 시어머니 자기 아들들이 제일 소중한 티를 너무 많이 내서 정말 정탈리는 시어머니 그리고 여기서 제일 소름인 건 이런 이벤트들이 있을 때마다 남편을 정말 조집니다. 정말 엄청나게 싸대지만 엄마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행여 자기 엄마가 상처받을까 그냥 다 넘어가는 썹 효자 남편 고부 갈등의 원인이 왜 남편이라는 건지 확실히 알았어요. 친정부모님은 경제적인 지원도 본인들 노후도 없지만 제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아낌없이 주는데에 반해서 시부모님은 자기들 이속은 다 챙기고 저희한테 주는 건 친정에 비해서 5분의 1 정도고요. 하지만 친정과 시댁에 생일, 어버이날, 명절 챙기는 금액은 똑같고요. 심지어 이벤트 때 외식할 때도 친정에 가서는 친정부모님이 돈 다 내고 시댁에 갈 때 남편이 냅니다. 하아 저도 친정에서 K장녀의 불같은 성격으로 시어머니에게 여태 참아온 것들 모두 다 토해내고 다시는 안 보고 싶어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싫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댓글 1번 이틀, 이틀, 이틀 아줌마, 이틀 이거나 먼저 고쳐요. 닌 평소에 일루, 이틀 삼흘 사흘 오세 이렇게 쓰고 살죠. 어쨌든 그래 말로만 불같은 성격을 가진 K장녀라서 반박도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당하고 사는 거지 뭐. 지가 불같은 성격을 가진 K장녀였으면 이름 부르는 것으로 무례하다고 화내고 남편만 시댁 보내고 나는 안 가고 말지. 그러고 보니 더 웃긴 건 자칭 유교걸의 불같은 성격을 가진 K장녀니까 자기 친정에서는 날질을 해도 시댁에서는 당연한 거 보면 웃기단 말이지. 아니, 무슨 유교걸이 불같은 성격을 지냐. 한마디로 지 집구석은 만만하고 시댁은 어렵고 이건데 어이가 없네. 불같은 성격을 가진 K장년의 깨뿔. 이건 그냥 지 만만한 상대에게 날질하는 장녀야. 그리고 니가 유교걸이었으면 니 남편 꽁꽁아 가 아니라 땡땡씨겠지. 유교걸은 게 불 그냥 지 잘난 맛에 사는 아줌마일 뿐이야. 대젝글 나도 처음에 잘 읽다가 이틀에서 바로 내렸어요. 좋은은커녕 아예 읽어줄 가치도 없는 글이지 뭐. 2번 유교걸이라는 쓰니 자기 아는 남사스럽고 어른들 앞에서 이름 부르는 건 괜찮다구요. 내가 아는 유교와 요즘 유교는 뭔가 좀 다른가 봅니다. 어? 3번 그래요. 규지같은 시홀더에서 쓰니가 고생하는 거 맞아요. 알겠습니다. 근데요. 부모님들 번호 앞에서 호칭은 이름이 아니고 여보 혹은 땡땡씨 이렇게 하세요. 이게 맞아요. 4번 지능검사 좀 해보세요. 아니 유교걸이 남편 부를 때 뭐뭐씨도 아니고 뭐뭐야 라고 이름을 불러요. 유교걸이라고 떠불지 말아요. 모자란 거 티나니까. 5번 성격 더러운 거 그래서도 명확하게 티가 난다. 머리가 나쁘면 성격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이건 뭐 머리도 나빠 성격도 더러워. 아니 도대체가 니 남편은 뭘 보고 너랑 결혼한 거냐. 6번 어? 유교걸이 어른들 보러는 앞에서 배우자 이름을 불러? 그걸 보고도 니네 부모님은 뭐라 안하나 봅니다.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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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헉! 이거 뭐야 나 지금 숨쉬기 힘듦 8번 꼴에 또 전심은 있어가지고 불같은 성격이라고 있네. 부당한 말에 받아치지도 못하면서 불은 뭔 불이야 반딧불이야? 9번 아니 첫 애가 엄마 닮은 게 뭐 어때서?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 그럼 뭐 옆집 아저씨나 옆집 아줌마를 닮았어야 했던 건가? 이것도 말을 잘 했으면 사람들이 편들어줬을 겁니다. 조금은, 어느 정도는. 저는 사소한 거에서 이게 뚝 떨어집니다. 그런 뭐라고 하죠? 편들어주고 싶은 마음. 제가 이런 걸 어디에서 느끼냐면 제가 평소에 비싼 집 같은 거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부동산들 시그니에 이런 데 집 한 채 한 동이래 하나에 몇 십억, 몇백억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기분 좋아가지고 유튜브로 자주 보거든요. 그런 부동산 관련된 걸. 물론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실수 엄청 많이 하죠. 그런데 절대로 해석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을 집을 설명할 때 어떤 매물이 나왔는데 그 집이 41평이에요. 그럼 이걸 소개할 때 여러분 이번에 보실 집은 41평입니다. 혹은 41평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41평입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물론 틀릴 수 있죠.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자기들 전문 분야잖아. 이 말을 왜 하냐면 그거를 듣는 순간 신뢰가 뚝 떨어져요. 이것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제가 이틀만 아니었어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는 않았을 거다. 이 말이죠, 제 말은. 말을 잘 전달하자. 썼으면 자기가 한 번 더 모니터해가지고 좀 예쁘게 그렇게 좀 분도치라고 해야지. 이 많은...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